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베니 존슨의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자료인데요. 베니 존슨은 뉴스맥스에서 앵커를 했었죠.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올렸어요. CBS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일 밤 11시 16분입니다. 방송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편투표 카운트 된 게 14만 2,584표입니다. 그런데 이 우편투표 리퀘스트 된 게 10만 8,500표예요. 그리고 이 우편투표 리턴, 돌아온 우편투표가 8만 9,680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카운트가 14만 표가 되죠. 이거 진짜 이상하죠. 이런 상황, 진짜 이상한 상황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니 존슨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뉴스맥스 앵커를 할 때 이상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다. You are not crazy.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미친 거 아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거 보시면 어떻게 카운트 된 게 14만 2,500표인데 우편투표 요청된 게 10만 8,000표. 심지어 리턴 된 표는 8만 9,000표예요. 그런데 카운트 된 건 14만 2,000표입니다. 이 말이 되나요? 그래서 Never Forget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미국은 카운티 단위로 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All U.S. 카운티 중에서 16.7%에서만 이겼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8,100만 표로 선거에 이겼다고 할 수가 있지? 매직, 이건 마술이다. 마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요새 트위터에서 이런 거 많이 올라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토커 칼슨 지지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 칼툰 너무 웃겼는데요. 이 정의의 여신, 법을 집행하는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칼을 들고 트럼프를 질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의 여신이 드래퀸이다. 드래퀸이라는 게 남자가 여자로 분장을 해가지고 쇼하고 이런 거 있죠. 드래퀸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정의의 여신이 트럼프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법과 정의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It is not against the law to challenge the results of an election. 선거 결과가, 선거 과정이 상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 불법 아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엠프셔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또 베테랑들, 전직 군인들 모아놓고도 또 유세를 하고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do nothing for politics. 나는 정치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 I do what's right. 옳은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고요. 지금 공화당이 의회에서 바이든 비즈니스가 20밀리언 달러를 부통령일 때 이미 받은 거. 외국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안보에도 결정적인 거죠. 그런데 이거 뇌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브라이브머니다. 뇌물이다. 외국에서 뇌물을 받은 부통령. 지금 대통령. 이렇게 냈고요. 지금 인터랙티브 폴스 보면 트럼프 71%, 드산티스 14%입니다. 폴리마켓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요. 헌터 바이든이 뱅크 레코드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돈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오크라이나 다 합하면 20밀리언 달러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My political opponent. Crocket 조 바이든. 부패한 조 바이든. 이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게 나를 기소하고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On bogus charges. 죄도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냈다. Trying desperately to steal the election. 선거를 훔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잭 스미스. 이 사람이 트럼프를 기소한 검사죠. Special counsel. 트위터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가지고 트럼프 어카운트에 대해서 다 인포메이션을 제출하라고 search warrant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트위터 X로 이름 바뀌었지만 트위터가 우리 돈으로 한 4억 원 정도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왜? 이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햄프셔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법정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오아를 갈 수 없었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군중들이 이렇게 bullshit 때문에 법원에 가야 해서 내가 아이오아를 못 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관중들이 BSBSBS 이렇게 외치는 장면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선되고 나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실에서 critical race theory 몰아내겠다. work lunacy, 미친 work, workism 다 몰아내겠다. 그리고 바이든이 만들었던 COVID 강압 정책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군대에서 이런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 때문에 해고가 된 이런 군인들 다 다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들에게 그동안 못 받은 월급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오아에는 8월 12일 날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다시 유세를 합니다. 아이오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뉴햄프셔에서 얘기한 거 이 얘기도 했습니다. I'm the only candidate who can make you this promise. I will prevent world war 3. 3차 세계대전을 막겠다. 내가 약속한다. 3차 세계대전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를 다 몰아내겠다. 커뮤니스트, 마크시스트, 파시스트 다 몰아내겠다. We will drain the swamp. 뉴프의 물을 빼겠다.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다 몰아내겠다. 뿌리째 제거하겠다.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Has anyone ever seen Biden hat? 트럼프 하면 빨간 모자잖아요.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드는데 바이든 모자 본 사람 있나요? 그랬더니 nope. 하고 다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뉴햄프셔는 트럼프 컨트리였다. 여기 모인 사람들 보세요. 뉴햄프셔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 보여주고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We will drain the swamp once and for all. Drain the swamp. 이렇게 관중들이 같이 외쳤습니다. 워싱턴의 늪지에 사는 그런 정치인들 다 몰아내겠다. 라고 한 거고 이 유세장으로 가는 길에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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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인 팻말들이 쫙 있더라고요. 동영상으로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연방, 로컬, 페더럴, 밀리터리 리소스 다 써서 Largest Domestic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불법 입국자를 다 쫓아내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남부 국경을 활짝 열어놓고 수백만 명의 불법 입국자를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Deportation Operation 쫓아내는 오퍼레이션을 작전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바스찬 골카라고 트럼프 때 같이 일하던 사람 있거든요.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마이크 펜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캠페인에 있는 사람이나 그때 당시 백악관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마이크 펜스에게 You have to overturn the election. 선거를 뒤집어라. 이렇게 말한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를 다시 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이지. 치팅을 막으라고 한 것이지. 선거를 뒤집으라고 한 사람 없다. 이런 겁니다. 폴리티코 에서도 트럼프 지지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기사 내고 있고 The Return of Donald J. Trump 에포크 타임즈에서 이런 제목을 싣고 있고요. CNN에서는 트럼프가 내년에 이길 가능성 Very real. 진짜 현실적으로 높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 트럼프가 내년에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 시에나 여론조사에서는 아 트럼프, 바이든, 파이 똑같다. 43%로 똑같다. 이런 거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유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기소되고 나서 세 번째 기소를 당하고 나서 바이든을 4%포인트로 이기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New National Poll입니다. Interactive Poll에서 보여주는데 트럼프 42, 바이든 38입니다. 그런데 드산티스와 하면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에서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45, 바이든 43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엑시오스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바이든이 흑인들 그리고 라티노 유권자들에게 그라운드를 잃고 있다. 지지를 잃고 있다. Working Class, Black Latino Voters. 지지 기반을 잃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산티스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선거 캠페인은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낮은 여론 지지율 속에서도 캠페인 매니저를 바꾸는 등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거 보도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지율이 너무 큰 차이로 납니다. 트럼프 54, 드산티스 17 이렇게 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런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그레이폴, 여론조사 결과 너무 좋다. 라고 하고 있고요. 리딩 바이든 빅, 바이든을 크게 이기고 있다. 그리고 드산티스는 크래싱, 드산티스는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리고 폴리티코 기사 제목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유세를 하면서 정말 세게 election interference, 선거 방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election interference에 관련된 증거를 보이는 것을 검찰이 막고 있대요. 그래서 sharing evidence in election interference case 그래서 폴리티코가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반대하고 있다. 이 기사 쓰고 있습니다. 이게 1월 6일 의사당 난입 당시인데요. 알란 덜슐리치라고 하바드 대 로스쿨 교수 있죠. Get Trump, 트럼프를 잡아라. 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트럼프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그 얘기 했었죠. 뉴욕에서는 또 민주당 시티에서는 햄 샌드위치도 트럼프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도시에서는 fair trial,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걸 TV에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유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법정에도 나가고 유세도 하고 정말 정말 바쁩니다. 알란 덜슐리치, 하바드 대 로스쿨 교수가 트럼프가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이런 민주당 도시에서 하는 재판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8월 2일에 보도한 건데요. 오바마가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프라이빗 토크를 했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인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이게 3월 31일입니다. 올해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바이든이 가까운 자문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1월 6일 관련해서 그를 기소해야 된다.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Don't televise Trump trials because it might sway public opinion. 트럼프 재판 받는 과정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면 여론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바드 대 로스쿨 알란 덜쇼이츠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도시에서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재판은 예외적으로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 국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유세 장면들, 발언들, 또 재판을 둘렀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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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